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신들린 선방, 이광현 선수 우리가 대한민국 화이팅 하겠습니다. 자 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환빈군! 대한민국 화이팅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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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화이팅! 2대0이요! 대한민국! 오늘 대한민국 우승이요! 2대0! 이쪽은 3대1, 저희는 2대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2대0! 2대0! 이광현 2골! 감사합니다! 화이팅! 오늘 2대0이요! 올바라! 대한민국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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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